존 웨슬리. 1703년 6월 17일에서 1791년 3월 2일 영국의 종교개혁자, 신학자 메서디스트 교회의 창시자 사람들에게 종교적 체험과 성결한 생활을 역설하고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하여 대규모적인 신앙운동을 전개하였다. 메서디스트 교회의 창시자 잉글랜드 링컨셔 출생 영국 선고회의 주교 에스트 웨슬리의 15째 아들로 옥스퍼드의 그리스도교대학에서 수학한 뒤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다가 1729년의 대학으로 돌아가 동생 찰리스 웨슬리가 중심이 된 학생신앙단체인 신성클럽의 메서디스트 운동과 관계를 맺는 한편 W. 로둥의 신비주의 저서에 심취하였다. 1735년 동생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건너갔는데 그동안의 모라비아 교도들의 신앙에서 크게 감동을 받고 전도에 힘썼으나 시료를 못 거두고 1737년 귀국하였다. 그 후 독일 경건파인 모라비아 교도의 집회에서 마침내 뜨거운 회심을 경험한 후 모라비아 내 본거지인 독일의 헤룬프트 형제단을 방문하고 돌아와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벌였다. 사람들에게 종교적 체험과 성결한 생활을 역설하며 그리스도 교인의 완전을 설교하는 한편 당시 전 영국 사회에서 번지던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하여 대규모적인 신앙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이 그가 죽은 뒤 메서디스트 교회로 정착되었다.